네 할렐루야 여러분 일교구 담당하는 이민건 목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원재 목사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원재 목사님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콕 목상 9월 소그룹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방콕 목상 148페이지 여러분 펴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제목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AD 6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더 지나고 쓰여진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진 복음서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바퀴에 직면한 송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 번째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들로 이렇게 주제들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땅이나 영토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 다가온 하나님의 통치, 다가온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건강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증언했습니까? 11절 보시면 답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모두가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고통과 걱정, 근심을 끼치게 하는 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아마 복음의 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은 에스겔 36장 28절에 나오는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예리미야 30장 22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인도해내겠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때를 헬라 온몬에 보면 일반적인 인간의 역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구속사적 시간으로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 때가 다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대요 즉 유대 묵시문학과 라삐문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서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떠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게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한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